원더골스 5분 보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주책인가요? 나이 안 맞게. 따라 부르고 있어. 분명히 제대로 먹지도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서. 저희보다 더 잘 먹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제가 먹을 걸 준비했습니다. 어떻게 드시려고요? 아니요. 괜찮아요. 이건 저희가 카메라로 찍는 중이니까 먹어도 좋네요. 시켜보잖아요. 앨범 전 개그맨이에요. 노란 거 끄고. 진짜 우리보다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. 무조건 아껴야 돼. 이거 먹을 때도. 이거 끝났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? 네. 못 먹죠. 근데 이거 남긴 거잖아요. 본인이 먹다. 카메라 끝나면 못 먹잖아요. 진짜요? linz. 예예예예예예- 아 진짜요? 그렇게 많아졌는데 제 방법이었거든요. 감사합니다. 큰 의심을 주는 노하우가 있다면. 빅잼이요? 개인기죠 개인기? 저는 모팔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이은영 화이팅입니다. 진짜 똑같아요. 만원의 행복 화이팅입니다. 황철이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